나는 I, 나의 my, 나를 me, 우리는 we, 우리의 our, 우리를 us, 너는 you, 너희 your, 너를 you, 너희는 you 너희의 your, 너희를 you, 그는 he, 그의 his, 그를 him, 그녀는 she, 그녀의 her, 그녀를 her 그것은 it, 그것의 its, 그것을 its, 그들은 they, 그들을 their, 그들을 them 그녀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